아 아 이 건 해가 완전 말렸잖아 랜다 이거 폐가 말려도 너무 말렸잖아 니 야 흐흐흐 정말 완벽한 폐군 아 아 아 와 내 손패 완벽한 후공손패인데 정말 완벽한 후공인데 이거 세트 아 말렸어? 말린거야? 말렸네 그래도 내가 기랑승부를 기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셨나요? 적당히 버려주세요 뭔지 모를게 남았습니다 된다 아주 이것저것 너 이 지명 흐흐흐흐흐흐흐 초융합 초융합이야 트롯 트롯 이 덱이 소환사 덱이 아니에요 소환사 덱이 아니라 기본 제너레이드여가지고 더 말리긴 더 말립니다 세이렌 이건 증시 덱이야 하루 우라라 하루 우라라를 이걸로 잡을게요 저 덱은 이걸로 잡아야될 수도 있어 라라 우라라 잡고 증시계지? 콜 콜 니비르 소환하지 말라는 뜻인가 어렸는데 그렇게 안좋구요 심지어 진짜 니비르가 왔어요 와 진짜 니비르가 왔어 심지어 레타날 이거 소환 안되구요 한 대 맞아야되네 아야 드로 크 크 하하 캬하 야 막아봐 가서 막아봐 진짜 하나만 떠주면 되는데 심지어 이 손 빼면 9랩 하나만 떠줘도 돼요 이 손 빼면 9랩이 하나만 떠줘도 돼 어허 1단 4단이 나왔었는데 뭐하겠지 누가보면 왈큐레 덱인줄 알겠지? 흐흐흐 누가보면 왈큐레 덱인줄 알겠지? 묘지경찰님 일어나기 내가 이 친구를 잡아갈거거든 흐흐흐흐흐 오우 오우 좀 좀 좀 어떻게든 될거같아 드디어 왔어 포용 가져가네 하필이면 포용 가져가네 얘는 로프톨이야 밀리스 할거야 하필 로프톨이네 문제가 큰데 마르베오 오빠 포용 포용 야 좀 써줄래? 이거 너 안쓰면 안될거거든 리단효과 써라 안쓰면 안된다 리단효과 제거하구요 마르베 덱으로 포용 페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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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고 카드를 세트하고 선을 엔더하고 체인으로 키고 페이지효과 우루가자 일단 일단 우루가자 한 다음에 일단 가자 가자 우루가자 한 다음에 중시계지 하필이면 아 이러면은 이게 최소환이잖아 화가야죠 여기서 우루가자 효과로 포큰 두 마리 릴리스하고 대외 까즈 엔드 엔드 페이지에 페이 릴리스하구요 뮤즈에서 로프톨 로프톨 그리고 여기서 하루효과 홈페에 몬스터가 있으십니까 버려주세요 있다 없으면 이거 바로 넘어가야돼 백설이네 아프지않나? 도 도 도 도 공격수 아 근데 백설도 상관없을거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이면 우리 빨라라 빨라발라 효과 여기에서 하르 스크립 후 엑시즈 레바레인 2 2 2 3 엑 엑 끝났는데 끝났는데 오르가문드 예스 일단은요 찍어주시구요 어차피 뱉터야 되니까 이거주세요 오르가문드 효과 뱉터야 오르가문드 효과 뱉터야 뱉터야 오 몬스터야 오 몬스터였어 와리 오 몬스터였어 와리 오 오 몬스터 오 몬스터 오 몬스터 오 몬스터 오 몬스터 야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거를 지금 히트원까지 갈 일인가 이게? 으흐흐 오 몬스터 오 몬스터 에섬 오 몬스터 호 오 몬스터